장애인들이 다양한 분야의 전문기술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강원도 원주시에 마련됐습니다. 지난 8일 강원도 원주시 평생교육원 학습관에서 장애인과 함께하는 어깨동무 행복 더하기 전문기술강좌가 열렸습니다. 장애인들의 개인 역량 향상과 자격증 취득을 위해 만들어진 이번 강좌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각 분야별 전문가와 수어 통역사가 함께했습니다. 이번 강좌는 커피바리스타 2급, 재과 기능사, 캘리그라피 3급, 정리수납 전문가 2급 총 4개의 전문기술과정이 열렸으며 강좌는 오는 11월 25일까지 진행됩니다.